순디는 좀 겁을 먹었지만 대관련 힐링전망대 순디 무서워? 순디 여기 대관련 전망대 순디 순디는 안전하게 순디 여기 봐봐 굉장히 불안했던 거 있어 순디 순디 순디를 바닷가로 가야지 바닷가로 우리 이렇게 바다에 왔는데 순디 순디 바다에 가자 이리와 물에 가자 시원한데 발 담그자 발을 엉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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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는데 순디는 순디 시원한 물에 발 담그자 순디 순디 여기 시원해. 이리 와봐. 물이 무섭대. 아이고, 순디 무서워. 가만히 지는 순디. 이리 와봐. 순디, 괜찮아. 왜 이렇게 무서워? 응? 겁먹은 순디. 모래 먹으면 안 돼, 모래. 모래 먹으면 안 돼. 이리 와봐. 순디는 그냥 차 내겠다고, 지금. 덥으면 차 내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. 으이, 바보야. 덥잖아, 차. 순디 친구 콩이. 콩이는 여자, 코기. 이 순디는 아까 콩이한테 왕 짖었지. 어우, 순디 이제 잠자는데? 과자를 많이 얻어먹고. 콩이 궁금해? 응? 순디야. 자, 이 둘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? 순디 잘해야지 않으면 우선 쫓겨합니다. 이리 왈기 왈기 죽고 있다. 둘이 서로 지금 썸 타고 있는 중간. 너무 정돈이다 파트리한 게 0.5번째 지금... 우와 고래 사묵으로 우와 우와 와우 도자이도 하나가 바깥으로 돌아가는거에요 요즘은 되게 그 노래 있잖아요 제목이 이곳에 진짜 여기에서 이사를 하시고 우선은 이모가 아, 콕이랑 같이? 아, 이모 버티는 거니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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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모 버티는 거니? 2분 동안